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제가 진짜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시킨 뿌링 맵소킹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달콤치즈볼 그다음에 이번에 명란 로제 파스타 소스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란도 직접 굽고 그다음에 소세지도 구워가지고 이렇게 명란 로제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다. 로제 파스타부터. 소세지 와 너무 맛있다.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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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름떡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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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뿌링 맵소킹 닭다리 맵다 매워요 완료되었네요 이번엔 뿌링소스를 찍어서 먹겠습니다 통통 소스 소스 소스도 초콜릿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초콜릿 치즈볼 치즈볼 쫀득쫀득 치즈가 막 흘러먹었어요 치즈가 막 흘러먹었어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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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지 이게 저녁 푹 띄워서 너무 뜨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와 맵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소시지 소시지가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소시지 매우니까 소스랑 소스에 다 찍어먹는 소시지 소시지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습니다 뿌림소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3 2 4 3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다 맛있다 ~~~ 치즈볼도 뿌링소스에 치즈볼도 치즈볼도 뿌링소스에 치즈 치즈볼도 뿌링소스 치즈 치즈볼도 뿌링소스 치즈 치즈 참기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